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남원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.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입니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Ridge Village 저는 그래도 함께한 온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자! 생각은 좀비. 오빠 그래도.. 좀비가 나타났다!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좀비 그리고 교복의 원단은 startup 교육 원단을 사용했다는데 학교의 안 촉촉한 좀비와 촉촉한 would I'll be yours, I'll be yours, baby I'll be yours, I'll be yours, baby 넌 내게 아냐, I'll be yours 들어가길 자주 해, 네 손 안해 허락해줘, I'll be yours 그 순간부터 너들어져 있는 라디오 왜 내 맘을 축복하는 노래 뿐 눈에 있고 온 해, 내 탄생은 너 위에 이루어진 게 아니까, 그런 혼자만 해 그때 좋아한다, 맛있게 나오질라 난 그때 곁에서 입술을 보면 내 생을 견딜것 봐 그 전혀 없을 땐 이 trailer 아아아아아아아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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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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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2년 1월에 등무내가 떴습니다 하자마자 공개되는 지금 우리 학교는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싸워야 할 좀비가 되어버린 친구들 온조와 청산이와 남라와 수혁이와 비남이와 나영이는 과연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?